봐봐, 주은이가 그 전에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캠핑 가자. 어? 좋다. 좋다. 캠핑은 어저께도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. 아이,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희 그냥 문만 와. 맨날 걱정하지 말래. 걱정만 줄여서. 주은이도 이제 집보다는 밖에서 좀 이렇게 뛰어놀고 애들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캠핑을 가자.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, 그래서. 캠핑이면 충분히 주은이가 좋아할 것이고. 오빠, 뭐 예약할 줄은 알아? 뭐 이런 거? 캠핑장 딱 찍으면 사이트에 나와. 배민도 할 줄 잘 몰랐었으면서. 응? 핸드폰 가지고 다 하지. 걱정하지 말고 주은이 1등 기념으로 캠핑에 가자. 캠핑. 하하, 장두가 캠핑 가자. 오빠는 축구 외에는 다 잘 좀 못 해요. 자기 내 아이디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.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. 그래서 믿음이 잘 안 가죠. 캠핑장 많네. 많아. 요즘은 되게 잘 돼 있어요. 쉬워, 쉬워. 엄청 쉬운데? 아니, 해봤어? 안 해봤자. 걱정하지 마. 나야. 강아지 대신해서 캠핑을 하는 건데 제대로 해 줘야지. 또 강아지 얘기 엄청 할 건데. 그렇지. 또 강아지랑 펫 동반하는 캠핑장 가서 강아지 얘기 더 나오게 하지 말고. 신중하게 찍으니까. 너무 무섭겠다. 오이가 있습니다. 오케이, 다 됐다. 오, 됐어, 됐어. 맞지? 이제 잘하네. 한 방에 끝났어, 한 방에. 쉽네. 이거 뭐야? 이거 그때 오빠랑 어머님이 담가준 거. 오이지? 너무 예쁘게 잘 됐어, 색깔 봐. 저렇게 오이로 장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할 게 많아. 무침도 있고, 냉채도 있고. 직접 한 거를 내가 먹으니까 맛있다. 이거 내가 다 한 거 알지? 고생했어. 우리 아빠는 말만 하잖아. 오빠 캠핑도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 봐. 일단 캠핑은 걱정하지 말라니까. 그래도 노력한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. 오늘 우리 가족들 아무 걱정 말고 아빠만 따라와. 주은아, 우리 오랜만에 온 가족이 캠핑 간다. 아빠가 최근에 보면 주은이 생일 파티도 그렇고. 오이기, 자기도 알죠? 오이기 담그고. 내가 아빠 잘하잖아, 주은아. 아까 생일 파티 때도 그랬는데 오늘 잘 될 수 있을까? 걱정이 없어, 어떡해. 왜? 생일 파티 잘 되는데? 야, 야, 야.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. 오케이, 주은아. 빨리 와, 나와. 다닐 빨리! 주은아, 다닐 빨리! 다닐 빨리 하라고! 다닐 빨리! 잘 살래요! 저때 정말 아이들이 분단위로 피곤했어요. 맞아요. 대광아, 오늘 캠핑 재미있을 것 같아? 아니요. 아니래. 주일아, 오늘 캠핑이 즐거울까요? 아니. 아니래. 아니래. 주일아, 왜 이렇게 아빠 준비 잘했는지 모르겠어. 집에 가. 집에 가. 집에 가. 주은아, 오늘 캠핑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해. 자랑할 수 있는 캠핑이길 바래. 나의 그 멘트가 싹 사라지게 해 줄 테니까. 나의 그 멘트가 싹 사라지게 해 줄 테니까. 잘 먹기 위해 아무리 일단 자랑해 자랑에 의견 drums that have been changed. 그래. 내가 부정 가격이 갇혀다른다는 의견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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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